게임스탑 금융혁명을 이끌었던 키스질이라는 사람이 34살밖에 안됐습니다. 딸이 2살인가 된다고 그러죠.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370억을 벌었습니다. 이 정도면 별억 부자가 된거죠. 이 정도는 돼야지 별억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돈을 크게 버려 버렸죠. 사고 팔아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것은 매매를 해서 사과장수처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시세차익을 남겨 가지고 이렇게 큰 부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셀트리온은 모든 환경이 정말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돈도 잘 벌지. 신약도 이제 개발했지. 레키로나주. 그리고 이제 램시마이스세도 승인받았지. 이제 3월달 내에 이제 2달 남았죠. 2달 내에 휴미라 유럽에서 승인이 날거지. 본업 장사 잘 하고 있지. 바이든 케어가 또 진행이 되지.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본업이 바이오시밀러죠. 바이오시밀러 연평균 39% 성장하지. 이렇게 초고속 성장하는 시장이 잘 없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0%나 되고 있고 자, 쓸어담고 퍼담고 홀드를 해버려야죠. 쓸어담고 퍼담고 홀드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해버리니까 이정도 수익이 난겁니다. 집부터 바꾼다고 그러죠. 집부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돈 많이 벌면 집부터 좀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34살이 이정도까지 벌인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자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계속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실행을 안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구경만 하다가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 다음에 꼭 해봐요.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미루고 미루다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이 쓰더담고 퍼담고 홀드에서 내 보물상자에 집어넣고 자크를 탁 잠가 버리면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인데 올해는 특별히 그 성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을 하게끔 되어 있죠.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든 기운이 셀트리온을 향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이 셀트리온이 아주 공매도를 싫어합니다. 그런 CEO가 딱 포진을 하고 있죠. 회사가 공매도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지금 이제 2조 이상 계속 원기처럼 붙어 있는데 이거 동학개미들이 쓸어 담아 버리면 됩니다. 쓸어 담아 버릴. 어차피 올라갈 건데 지금 공매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평가 되죠. 동학개미들도 쓸어 담고 퍼 담고 주소 담아서 홀딩을 해 버리고 네버셀링 하면 되죠. 네버셀링.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 물려 줄 건데 어쩌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배짱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배짱을 튕겨도 됩니다. 셀트리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배짱을 못 튕길 것 같으면 어디에 투자해서 배짱을 튕길 건지 다시 한번 대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그렇죠. 지금 동학개미도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한번 대보자 부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부자 되어야죠. 부자 부자 되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데 이 정도로 완벽한 환경을 갖춘 기업을 또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기회를 또 맞이할 수 있을까 맞이하기 힘듭니다. 이 정도 기회가 오는 부분은 맞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보시면 게임스탑으로 370억 벼락부자가 됐죠. 이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이제 유튜브 하는 뭐 이런 사람이죠. 보니까 지프트 받고 있다고 했는데 34살밖에 안 먹었습니다. 대형 해지프인데 투기성 공매도에 대응을 한 거죠. 투자를 이 사람이 했는데 계속해서 공매도가 이거 안 된다고 계속 이상한 그런 리포트를 내고 공격을 계속 해대버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해봤더니 될 것 같다 이거죠. 이건 될 것 같다. 조사해 보니까 이거 상당히 좀 미래성장성이 아주 좋은데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매수했는데 해지펀드가 그냥 무작정 그냥 찍어 눌러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전개되다 보니까 끝까지 밀어붙였죠.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이겨버린 겁니다. 이 대학 때까지 장거리 달리기 선수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끈기가 필요한 거죠. 이런 끈기가 이런 끈기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된 겁니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버는 거죠. 장거리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끈기를 가지고 계속 집념을 가지고 한움을 판 겁니다. 계속 사 가지고 팔지마 이랬죠.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진짜로 한번 해보자 하고 달려드니까 항복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고 있죠.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공매도의 전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거 지금 주가 폭등해서 100기를 들었는데 계속해서 돌려버리면 이제 공매 쇼커버링 계속 나오겠죠. 지금 그렇게 될 겁니다만 지금 고매 쇼커버링이 열심히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요런 지금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온라인 거래 계좌에 옵션 주식 현금 다 합쳐서 370억 딱 들고 있어 버리죠. 지난해 말에 13억 달러 1조 5천억 하던 게임스탑이 시총이 지휘를 비롯한 개미 투자자들이 해지펀대 투기성 공매도에 맞서서 전쟁을 벌여 버리니까 이게 22조 3천억 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22배 가까이 오른 거죠. 20배 정도 이렇게 올라 버린 거예요. 지금 게임스탑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6월이죠. 상반기 게임스탑 1년 사이에 5번의 대표이사가 선임을 준비하는데 고전을 거듭을 했는데 자기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봤더니 새 고객을 끌어먹을 잠재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한 5달러 내외에서 계속 게임스탑을 사들인 거죠. 사들였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공매도들이 계속 뒷다리를 잡고 있으니까 안되겠다 싶으니까 이 공매도 진짜 이거는 정말로 악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론 머스크까지 가세를 해 가지고 힘을 실어 버렸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더 거기에서 힘을 받아 가지고 공격을 해 버렸죠. 일론 머스크도 공매도는 사기다. 라고 얘기하죠.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공매도는 사기다. 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그런 영상도 올려드렸죠.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라고 뭐 이렇게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목을 끌면서 유명인사가 딱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회관계별에서 SNS에 레딧의 주식토론방인 월드스틸패츠에서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포효하는 키티 이러면서 유튜브 채널 또 작년 여름부터 진행하면서 레딧과 유튜브는 그가 거대 해지펀드의 공매를 상대로 전쟁을 주도해서 있게 했던 강력한 무기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는 그의 주도로 개미 투자자가 거대 해지펀드에 큰 타격을 입힐 만큼 강력하게 뭉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게 답입니다. 개인들이 공매들이 약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개인들이 아주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뭉치질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 개인들이 뭉쳐버리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거로 보면 자연 뭐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소떼들 있죠. 올해 소회니까 황소회니까 이 소떼가 어마무지하게 많죠. 근데 사자들이 한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툭툭 건들고 하는데 이 소떼들이 한 번 뭉쳐가지고 밀어버리면 이 사자가 그냥 뭐 다 밟혀 죽죠. 뿔에 그냥 부딪히고 날라다니 여기 여기 날라다니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들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이제 소처럼 정말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은 힘이 더 세졌죠. 70조 가까이 있으면 70조 70조 가까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집중해서 집중해서 쏴버리면 이 공매도들이 못 당합니다. 절대.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이 공매들은 계속 사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갚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 셀틀이 워낙에 저평가가 돼 있죠. 이 공매도들이 2조 천억이나 들고 있으면서 완전히 찍어 눌러가지고 주가가 완전히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비교하면 이건 뭐 10배 정도 올라가도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입니다. 왜냐. 레키로나 주라는 게 새로 들어와서 아주 큰 한 축이 만들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이제 다음 주 승인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전개가 돼 버리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추후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성장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돈을 쓸어 담아 버릴 건데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쓸어 담을 거다 라고 예측이 된다 그러면 10배 정도 올라가는 거 올라가도 됩니다. 지금 게임스탑도 단기에 16배 오르고 했는데 테슬라 보면 지금 시총이 800조가 넘어가는 그런 회사인데 13배 이상 올랐죠. 13배 이상. 그 정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게 코로나인데 거기에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10배 못 오른죠. 오른다 그러면 오르는 겁니다. 그런 솔루션을 제공했으면 거기다 곤매도가 1위죠. 그러니까 이제 사가지고 뭉쳐 버리네요. 뭉쳐 버리네요. 뭉쳐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뭉치면 되는 겁니다. 뭉치면. 그래서 이제 집을 하루하나 새로 질정을 정말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 딸내미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독립운동을 이끈 내가 그 사람이었어. 아주 자랑스럽게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은 거야. 지금 이제 샀다 팔아. 샀다 팔아. 이래 했었으면 지금 뭐 돈 좀 모았겠어요. 못 맞겠지. 뭐 계속 샀다 팔아. 잔머리. 그래서 나는 잔머리 굴려야지. 이렇게 했으면 뭐 못 맞을 겁니다. 돈도. 소탄대실 이렇게죠. 소탄대실. 소탄대실. 요정도에서 이제 뭐 팔고. 9월달에 2000 여덟에 샀다 그랬으니까 5달러 정도에 샀다가 야 이만큼이나 올랐네 하고 야 17달러면 야 3배야 3배. 이러면서 아빠 잘했지. 3배 올랐어. 그러고 팔았으면 370억 못 모았죠. 이렇게 325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370억 정도 된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게 이 셀티련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쟤는 지금 적자지만 셀티련은 지금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이제 레키로노주까지 개발을 해 버렸는데 뒷다리 잡는 세력들이 어떻게 뒷다리 잡아 볼 거라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데이터 워낙이 좋으니까 스윙 공고 안 날 수가 없어 저 버린 거죠. 그래서 다음주에 스윙 공고나고 콩고에 세계 10대 과학자가 와가지고 에볼라 개발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약 만들어도 돼? 야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정말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좀 사학계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눈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이거죠. 치료제를 가지고 걸리면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리두기도 점점 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1년 2년 3년 4년 계속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면 거의 2년 3년 갈 태세인데 그렇게 못 갑니다. 그렇게 가면 전 세계 폭동이란 폭동 코로나 걸리기 전에 굶어 죽겠다 이렇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치료제를 맞으면서 중증을 맞고 사망률 낮추고 그러면서 타협을 해 가면서 가야 되는 거지. 코로나 난 코로나가 타협 안 해. 코로나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무조건 끝까지 격리 거리두기 해가지고 나는 끝까지 잡을 거야. 안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럽니까. 그거 될 수 있으면 벌써 잡았지. 그렇게 했다가는 국민들이 다 죽어 나가죠.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큰일 납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는 거의 뭐 확실하죠. 자 그런 상황에 본업도 잘하지. 그런 위치에서 완전 저평가 돼 있지. 이거 뭐 개인들이 정립해서 투자하기 최적의 조건입니다. 최적이고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죠. 셀트리어만큼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의 이런 환경에서 투자를 하고 사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기업을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정말로 그렇죠. 영업이 40%씩 찍어내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셀트리어는 될 수밖에 없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